요! What's up? 우리는 맥기네이트라는 BTS 지민의 아빠가 하는 아미들의 성지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집에 폴바바가 있었구나 그래도 크게 나와 너무 가까워서 어떻게 나와요? 크게 나와요? 원래 크니까 한국에서 처음으로 운전 돼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! 네, 저 안 돼 오케이 와우 그 차로 안 보이는 눈이 오는 건지 예! 왔었어! 드디어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! 했습니다! 우리는 지금 해운대에 와있어요 와우! 근데 얘네는 또 사진 찍고 있어요 웃기고 있어요 Be real 좀 더 뻔했냐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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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fall I'm fall, I'm fall on you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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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추워 나 안 추워 안 추워 야 너 너무 웃긴거 아니냐? 인간적으로? 맛있어? 응? 땅이야? 아빠는 하나 먹어볼게 아빠는 하나 먹어볼게 정말 매워 아빠는 만두 응 아빠는 만두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이거 소 הט 티저쥒 호떡쥬 불ling 호떡쥒 호떡쥒 불리 호떡쥒 야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之 나서 하나만 주세요 웃을 거 같아 해결 두개 사라 우와 아 맛있어요? 기다림 보람이 있어요? 네 기다림 보람 씨앗이네 씨앗 꿀 한번 먹어보자 올라와봐요 안녕 오우 헬로 진짜 웬만이야 비키냐? 기억나? 기억 안 나야 돼? 안 나지 씨 기억 나지 어떻게나 어 유튜브 맞지? 어 그런데 암 소갈배째 야 9시까지 못 앉으면 자리 없대 저기 써있는데? 어 맞아 어 우리 9시까지는 앉을 수 있는 거야? 어? 어? 지금 오다가 8시 40분에 8시 40분인데 우리? 어 어머니가 서울에 계신다고? 아 지금 오고 있어 왜? 우리 본다고? 어? 우리 본다고? 아 설마 야 이씨 나 지금 이거 그리고 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거야 이름이 뭔데? 아 있어 일단 천천히 얘기해줄게 고기 라이프? 고기 라이프? 고기 라이프? 무슨 고기 라이프? 이대오 이대오가 여기 엄청 좋아한다고 일부러 왔어 일부러 나이스 서울에서 전주까지 갔다가 여기 다시 온 거야 내가 여기 해운대 암소갈비 먹으러 왔는데 저기 저거 먹으라고 했드대 네가 먹어 왜 아빠한테 먹으라고 그래 음 이건 생가리 와아 감자 전복 완전 소름을 드세요 오우우 예 베베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컴 오늘은 부산 해운대에서 떠나서 지금 용궁사에 와있습니다 해동 용궁사 해동 용궁사 해동 용궁사는 저리에 절 절 일단은 밥을 먹고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으이구 이거 임영웅 임씨가 하는 가게에요? 아니요 펜이 하는 가게입니다 아 임영웅씨 펜? enfin 여기 저리에 절 네 cuk 고마워 진짜 자리부 ogenic 으쒸 팝팩을 하고 있어요 뒤에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오케이 레츠고 지금 케이블카 송도 케이블카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타실문은 왼쪽입니다 띵띵띵띵 예 베이비 걘 안 무겁거든요 나를 왜 무겁게 생각하시죠 어 그러니까 한번 팔만 하네 와 저게 배 엄청 많은데 바다에 배가 하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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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소면에 더 주세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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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 오 오 괜찮아 아 오 Don't worry. 태종대! 태종대, 태종대 가고 있어요. 그래 옛날에 나 진짜 어렸을 때 한 번 왔었어. 그래서 그때 왔을 때 그 기억이 나. 이렇게 걷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길을 떠나서 걸어봐. 저 말도 안 들어서. 저 원배에서 말도 안 들어서. 저 원배에서 말도 안 들어서. 지금 하는 맥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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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대한민국 국가지정민해제 명순 해종대 유원지를 방문해 주신 관객들이 열어주세요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와. 참 편한데? 여름에 여기서 밥먹을 수 있어요. 여름에 여기서 밥먹을 수 있어요. 우와.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여기서 밥먹을 수 있는 거야? 뚜껑이 떡만 드. 아멜리아. 멋있다. 그치? 네. 우와. 이렇게 좁게 되어 있어가지고. 우와. 우와. 여름에도 한 잔아? 잠깐만. 하늘이는 사이다. 따라. 우리의 패밀리를 위하여. 아. 와. 차. 아.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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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붙인거 안 나요? 아. 그래. 아. OK OK. 예! 왔어 왔어! 광안리에 왔어! 우리는 광안리에 왔어요! 광안리에 왔어요! 아야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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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is it? Does this mean? Yeah Wow Does this mean? It looks nice It's really fun Oo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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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Which is called 광안리 What are you doing? Yeah I need to take a zoom Okay 오늘은 여기까지 끝 지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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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와있어요 뭐가 창피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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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들의 성지 부산성지를 끝으로 이제 경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안전하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봐요 빠이 아 grandpa 해봐 START 빵 이렇게 sover 끝 Civ commer